A, B 두고? A, B 두고? 왜 이렇게 이렇게? 어. B 콤마. 그래가 내분점 과하고 과하고 해가? 아. 상세가 예고하지 않고. 아. 이게 B가 이렇게 되니까. 어.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A와 B가 있다. 몇 대 몇으로? 2대 1로.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B.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Q. 2대 1. Q. B, Q의 중점을 R.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대 1인데 얘도 2대 1이. 이게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3으로 두면 되잖아. 얘가 6이고. 얘가 4잖아. 지금 이 길이가 2, 얘가 1, 1. 몇 대 몇. 이렇게 하면 이거 대 이건데. 4대? 4대 2인데. OK는 4다. OK는 4다. 원래 1을 푼거지요. 제가 길이 그걸 분별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은 B로 해서 분별해야지. 그러니까 일직선선을 놓아도 되는 거예요. 4분점이라면 4분점은 당연히 일직선이 있는 거죠. 그게 일단 빼딱하냐 똑바르냐는 그런 빼딱하면 옆으로 봐서 똑바르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공개를ügen. 우리가 한adia 좀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 foundational have will Ja,ZR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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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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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도 마지 download.